아, 교체되겠다, 이거. 오, 대박! 대박! 아니, 지나가던 분이 이렇게 왕화추를 주셨어. 그만해. 어, 튀자라지? 아, 배워. 튀자라지? 어디야? 여기 송대웅 근처에. 너는 점점 어려지는 거 같아. 가사다, 화해.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다, 실물. 그죠, 실물이 낫죠? 너무 예뻐, 여자보다 더 예뻐. 키도 생각하면 더 크죠? 벌써 더 커. 왜 향을 비키는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어떻게 의미해, 되게 좋은 말이야. 죄송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알아보시지? 이 워밍은 근데 딱 보면 진짜 너무 피부가 좋으니까. 너무 하얘. 좋긴 좋아. 뭐야. 여기로 가봐야겠다. 오랜만이다, 이런 큰 싸움. 이런데 처음인가 봐. 오늘 랩하려고? 지금 사야 될 선물이 있어서 선물을 준비하러 오게 됐습니다. 와, 저 시계 봐. 사장님, 그 요새 시세가 어떻게 돼요? 상돈에 40만 원이고요. 세팅비는 따로 받아요. 세팅비? 많이 올랐어. 진짜 많이 올랐어. 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40만 원이요? 어. 좀 당황했네. 많이 올랐어. 서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기 돌인데. 돌이야. 요새도 팔찌도 해 주나요? 네, 그렇죠. 아, 그래요? 복자가 제일 잘 나가요. 그냥 복자요? 여러 사람이 좋아져요. 아, 그렇죠. 여기 이제 두 돈인데. 그럼 80만 원? 반지는 어떻게 생겼어요? 반지는 많아요. 그것도 복자가 잘 나와요. 아. 반지는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80만 원 넘는 거죠. 이래서 요새 금값, 금값 하는구나. 티니핑 반지면 되는데. 안 돼요. 랜덤이잖아. 그 8개의 차는. 제가 이 두 돈짜리 이걸로 할게요. 네. 두 돈짜리면 주전. 가까운 사이인가 보네. 좀 잘해주고 싶더라고요. 2080, 두 돈. 7.5고랑. 오, 여기 패키징이 뭐. 감사합니다. 저런 게 너무 좋아. 맞아요. 날 좋다. 어메요, 어메요. 맛있겠다. 어? 와, 줄 서 있어. 이거 어디야? 여기 청량기 시장 같은데? 순대집을 보고 어떻게 청량기 시장하고. 아, 청량기. 맞네. 성량이야? 어우, 맞네. 이거 시장이 재밌어. 재밌어. 아, 재밌죠. 시장마다 또 특색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와, 여기 진짜 크다. 뭔가 충천 이후로 시장의 매력에 좀 빠진 것 같아요. 보고 싶었다. 팬이에요. 잘 보고 싶었다. 아, 이때 맛을 봤네. 아, 진짜. 느끼가 많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좀 짜릿한가 봐. 영원하게 맛을 봐가지고. 어머님들 사랑받으면 이거 끔찍을 못해. 세대교체. 3세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해 되게 상인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무엇보다 제가 노리고 있는 지금 프린스 자리가. 입지를 다지기에는 제가 아직 명확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도 슬슬 제가 홍보를 해야겠죠. 와, 맛있겠다. 뭐야, 레드카페. 명확에 잘 어울리네. 그런가? 근데 진짜 프린스 같긴 하다. 그동안 저 억지 프린스 같은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맛있겠다. 저 샤이니 키요. 아, 역시. 아, 역시. 여기서 간 거예요? 꼬리. 한 번 드셔보세요. 아, 그 집이구나. 간식하고서. 입에 막 넣으시더라고 꼬리를 막. 어? 여기서 근데 좀 갈리겠다. 너한테 어떻게. 대접이 좀 다르잖아. 꼬리. 오, 잘 계시네. 다이어트한다고 안 먹고 왔어. 아, 근데 좀 얇다. 장호 형한테 잘 먹고. 얇네. 조금 얇아. 먹어봐. 네? 먹어봐. 네? 저 조금만 드실래요. 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고 하라, 지고 먹어야지. 아, 이렇게 지고? 아, 이 잘못해서 전해줘. 장호 형한테? 제가 이대로 전해줄게요. 맛있어. 맛있겠다. 저 잘 맞는 거 봐. 너무 맛있다. 맛있으면 안 줘요. 이거 스틱에 꽂아서 파세요. 아이스크림 왜 먹어, 이거 먹고 알지? 그렇지. 맛있어. 음, 맛있다. 형은 안 먹었지만 형이 안 먹은 걸 제가 먹으면 더 큰 점수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야, 저 웃음. 처음으로 욕심이란 게 생겨봤어. 이게 한 마리에 하나 나오는 거잖아. 김아, 너 너무 얘기 많이 한다. 그럼 저 꼬리 좀 주세요. 어떤 맛? 그렇게 주세요. 이거 지고 먹으니까 맛있는데요? 그냥 줘요? 예쁨 받겠네. 예쁨 받으세요. 아유, 양도 맛있어. 아저씨로 보내주세요. 네. 돈먹이, 돈먹이. 진짜 잘하는 거 같아. 이 장을 좋아하시네. 어, 근데 좀 오묘하긴 하다. 사는 건 너가 사는데 계속 얘기는 장우 형 얘기만. 그러니까. 아직 일대였던 그.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스며듬이 필요한 집이에요. 내가 20대 때 주말 드라마를 괜히 한 게 아니야. 그게 크지. 아무튼 주신 거니까 감사히 먹겠습니다. 근데 이제 장우 형에서 저로 세대가 바뀌었어요. 마켓왕자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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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고맙습니다. 오, 기범이 넉 살도 좋아졌네. 넉 살 많이 좋아졌어.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바뀌었다니까, 사람이. 너 다음 앨범 트로트 내도 되겠다. 잘할 자신 있지. 안에 사람들이 꽤 있다. 와, 인정하더라고요. 시장콘다. 사장님, 포장도 되죠? 남자 둘이면 후라이드 소자 하나, 양념치킨 소자 하나 이렇게 먹으면 되나? 그러니까 대자 후라이드 하나에다가 양념을 해. 아, 그렇게 할까요? 네. 네, 그렇게 할게요.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요즘에는 기름도 깨끗한 거 되게 좋아. 아, 요즘 시장 기름 깨끗해. 약간 일부러 안 줌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장훈 자리 뺏을려고. 보통 시야가 트인 곳으로 잘 안 앉잖아. 안 앉지. 저만의 프로모션 방식이에요. 너 너무 얼굴 하얘. 아직 춘천이랑 서울밖에 안 했어요. 전국 투어 할 거거든요. 그다음은 아시아고 그다음은 월드웨어. 입값 안 세우겠다. 해야지, 해야지. 형? 너무 맛있다. 네? 저요? 아, 이제 들어가니. 제가 사 먹을게요. 진짜 팬이야. 아니요. 제가 사 먹어야 된다. 오, 어떡해. 아니, 근데 가방에서 매직이 왜 나오는 거야? 반종 1단계야. 아, 그래요? 무슨 사인이에요? 나중에 못 가서 들고 다닐라. 안 돼. 이거 여기 사인이라도 저기. 아, 저런 쪽이 있어요. 네. 아니, 진짜. 진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언니 좋아 잡았네. 아, 어떡해. 감사합니다. 아,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처음에는 가수분. 그래요? 아, 이거 뭐야. 액자에다 해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하세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셋 해야 되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챙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호 긴장해야겠다. 교체 되겠다, 이거. 아니, 지나가는 분이 이렇게 왕화투를 주셨어. 그만해. 감추고 싶었으면 그렇게 하고 안 갔겠죠. 이제는 뭔가 저도 저걸 알아보셨으면 너무 좋죠. 너무 감사. 아니,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네? 아니, 못 알아보셨죠. 아니, 그러니까 알아봐도 뭐. 아니, 이랬잖아. 그러니까. 와, 이거는 쉽지 않네. 아, 이거. 아, 이거. 눈살 이렇게 찌푸리면서 눈웃음치는 거죠. 미스터트롯이. 어우, 자신 있지. 그러네. 지훈이 거에서 좀 본 것 같아. 이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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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머, 어머. 사람들이 좀 본 적 있어? 아니, 진짜. 본 적 없잖아. 이현 차에 무슨 호사야, 이게. 오우. 아이고, 아이고. 집어먹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저 맛 안 나잖아. 오, 맛있어. 우와. 감사합니다. 입금은 해 드렸어요. 기분 좋네. 여기는 다 과일인가 보다. 경동으로 넘어갔네. 맞아요, 맞아요. 넘어갔어요. 뭘 보고 경동인 줄 아냐고. 아니, 딱 봐도 경동이잖아요. 어디가. 약초. 이게 평수인가 봐, 이게 아까. 그렇지, 그렇지. 길 저것도 있고. 자리 안 놓치려고 하죠, 그냥. 키가 키. 아이고. 일부러 천천히 걸어가라고 하는 거 봐. 마셔, 마셔. 마켓 프린스 쪽 사랑은 다들 이걸 못 넣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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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이 어떻게 해요? 3천 원? 3천 원이에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참외랑 바나나 하나 이렇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바리바리 싸들고 하네. 다 샀어. 아, 집 많다. 오이 어떻게 해요? 네, 올라가면 되나? 오, 그럼 하면 돼. 아, 알겠어. 중국인가요? 아, 어. 친구인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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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